필 나눈 가족이든 어렸을 적부터 알아온 사이든 더 나아가 몸을 섞고 사는 부부 사이라도 이제는 끊고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느끼는 반가움도 잠시 함께 있다 보면 반드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거나 큰 소리 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이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는 자리마다 항상 분란을 일으키니 말입니다만 재주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도 고약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럼 사람을 대놓고 외면하고 멀리한다고 야박하다는 소리 들을 게 겁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기도 하지만 거울을 보며 얼굴을 살피고 옷을 고치듯 우리 자신부터 이런 유형의 인간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빨리 끊어내야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뒤끝 없다고 본인은 말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목숨 거는 유형입니다. 조금만 불쾌해도 앞뒤 안 가리고 성을 크게 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도 결국 큰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자꾸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혈질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닌 것이 그냥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누가 성격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성격을 먼저 말해버립니다. 이렇게 자신을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묻지도 않은 성격을 미리미리 말해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수틀리면 내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신해라. 이런 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혈질 인간, 뒤끝 없는 인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위해 하루 빨리 끊어내야 하죠. 두 번째는 배려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줄지 일말의 고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은 우리 보고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라고 좋게 생각하라며 위로를 해주지만 참 쉽지가 않죠. 사실 배려심 없는 이런 인간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어울리는 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회화가 덜 된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일수록 절대 지기 싫어하고 자기 자랑은 끝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치밀할 정도로 집요하게 달려들기도 하죠. 세 번째는 논리력 하나 없으면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논리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똑똑한 척은 하고 싶어 남을 비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더구나 비판할 때의 그 어투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본인은 아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멋있게 비판을 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성격 자체가 꼬여있고 부정적이라 한마디 한마디 쓰는 단어가 냉소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냉소적인 어투로 비판을 했으니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반박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력은 떨어지고 그러니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재반박하기가 아주 궁색해집니다. 하지만 지기는 너무도 싫습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하죠. 토론이고 뭐고 이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논리의 궁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인신공격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인신공격을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비열하고 치졸한 성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자신은 모릅니다. 인신공격을 받은 상대방이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속으로 무시하고 대꾸를 하지 않아버리는데 그럼 또 이 바보 같은 사람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우쭐댑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그 짓을 하죠. 논리력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참 어렵게 사는 유형이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털어놓고 사과하고 용서받으면 될 일인데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가여운 인간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그런 경험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 한 번 했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계속 말을 만들어야 하는 그 힘겨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익숙한 사람한테는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라 그것을 감내해냅니다.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을 용서해줄 수는 있더라도 다시 믿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라 언제고 다시 거짓말을 해서 더 세게 뒤통수를 후렴 맞은 적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 자존심이란 자기 자신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이자 상대를 겨눌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존심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은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띕니다.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 감정의 기복도 심해서 작은 일에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완전히 뒤집어져 한바탕 큰 소동을 벌이기도 하며 별말도 아닌 것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집어삼키기라도 하는 듯이 덤벼들기도 하는 사람 괜한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도맡아 하고 싶지 않다면 자존심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사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자존심만은 지켜야 하는 사람과는 이제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성격도 저절로 좋아지고 인품도 훌륭해지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이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격을 바꾸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점점 괴팍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탓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점점 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끝은 어떨지 뻔히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빠르게 연을 끊어야 하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